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성남 월드희먼브릿지와 함께한 제7회 사랑의 김장나눔이 지난 26일에 진행됐습니다. 위로와 희망을 담은 완제품 김치 1080박스를 만나교회 성도님들과 지역사회, 다문화기관에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만나교회가 협력하는 M플러스 미디어센터가 지난 30일 개관했습니다. M플러스 미디어센터는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세워진 귀한 장소인데요. 생명을 살리고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기 위한 귀한 사역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1대1 양육자 양성과정이 2022년 1월 둘째 주 개강합니다. 1대1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6주간 줌 라이브 강의로 진행되는데요. 홈페이지나 앱 강의세선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 평화로우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의 촛불을 환하게 밝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대1 제자훈련 Zeus 나아가 가정 1대1 제자후련